이거 한 대만 맛보기로 한 부분 짜낼게요. 맥님 믿습니다. 살살살살살 이런 때린 다음에 마지막 세게 때려. 1, 2, 3, 4, 5! 아 니네 진짜 나빴다. 제일 아프다! 제일 아프다! 안녕하세요 저희는 스파이 라켓츠 타사 뚜레미입니다. 안녕! 자 오늘은 돌아온 방구석 시리즈 친구들과 함께 즐기는 농구 게임 자 오늘은 이 슈팅 농구 게임을 가지고 방구석에서 또 재밌게 놀아볼 거예요. 기대해주세요. 기대해주세요. 자 뿅 하고 오늘은 조립 방법을 저희가 스킵해버렸어요. 다 완성되었습니다. 자 예시로 이거를 이렇게 해서 오 마음도 잘 맞고 우리 이런 거 아직 안 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하세요. 오늘의 게임 방식은 어떤 건가요? 네 이거를 사왔는데 방식이라 할 건 없고요. 그냥 또 대가리 뒤지게 터지는 거지 뭐. 맨날 뿅망치예요? 네. 다음에 저희가 새로 벌칙을 좀 보완해 오겠습니다. 오늘까지는 뿅망치 맞는 걸로 하자. 그러면 우리가 둘만 게임할 수 없으니까 우리의 농구 게임왕 신대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오 농구 왕. 농구의 왕 신대님을 모시겠습니다. 오세요. 자 가볍게 해서 이거 맞게 하자. 이거 맞게 제일 재밌어. 우리 어머니가 이게 제일 재밌대. 누가 맞는 게 제일 재밌대요? 아니 그게 아니라 어머니하고 어머니께서 집에서 즐기시도록 뿅망치 마실게요. 뿅망치 마실게요. 뿅망치 마실게요. 뿅망치 마실게요. 자 바로 다이가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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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아. 바이바이보. 바이바이보. 제일 먼저? 제일 먼저 볼게요. 제일 먼저 볼게요. 자 잠깐만 몇 개 쏠지 얘기하자. 여기 6개니까 6개로 하면 되지 않을까요? 6개만 하나도 못 날아가는데. 감사하세요. 시작. 와. 두 개. 세 개. 와 세 개 했다. 오 하나 들어왔다. 어? 안 돼! 안 돼! 두 개 두 개.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으면 열 대다 너. 응. 녹화 끊는다. 안 들어가 안 들어. 어 끊어 끊어 끊어.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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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진짜. 저 자신 있어요. 세미 먼저 하고. 어? 뭐야 지금. 아까 남편이 두 손 났는데? 오 하나. 와 2 대 2. 와. 2 대 2. 두 개 두 개 두 개.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들어갔으면 열 대다노. 어. Exact. 진해 мужчIN 8 개 주세요. 진해. 자 흰 upbeat. 민장힛 재행 시acji. 쫄ücke 킹. 아 안볼래? 어머니 열대 열대 때릴래 열대 때릴래. 아 얾어? айтесь 저 진짜 딴 마라 미옥이야. 어디갔어? 와 오케이. 자 여섯 번이나 다섯 번, 열 번 어떤 거? 열 번?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웃기지 마. 프레임 단위로 봐. 아 안 들어갔어. 들어갔어요?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확실히 안 들어갔어요. 확실히 안 들어갔어. 나도 봤어. 네가 보기엔 들어간 것처럼 보이냐? 내가 왜 정확하게 보는지 알아? 내가 옆에 앉아있어. 사이드맨에서 보면 아예 안 들어갔어. 아예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아니 한주한테 물어봐. 지금 것도 안 들어갔어. 준비 시작! 안 들어갔고요? 한 번 해? 어 저기 말했어. 너 가져와. 안 들어. 아니 안 들어. 왜 남편 거에 말해. 두 번째 한 거야? 두 번째 한 건가? 지금? 한 번 어땠어요?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잠깐만요. 근데 아까 거 누가 봐도 들어갔는데 저렇게 안 들어갔다고 그래요. 아니 그냥 처음부터 아셔야죠. 물어봐. 한 놈 더 물러서 그 놈 때리자. 그냥 심판 규지같이 뿐으로 나와. 몇 대 말 까요? 다섯 대? 다섯 대. 다이 바이브. 다이 바이브. 다이 바이브. 다이 바이브. 다이 바이브. 다이 바이브. 준비. 시작. 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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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구신동. 농구신동.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들어갔어요. 뭘. 아닌지 않아? 맞아요. 옆에서 봐. 옆에서 봐. 저도. 저도 들어갔어요. 어. 싫어. 그걸. 누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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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저리가. 이렇게 방향이 있어요? 심판? 레드카드 주세요.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직접 토치만 하면 됩니다. 마지막. 10점 만점. 10점 만점. 10점 만점에 10점. 안녕하세요. 하나 하나. 혼만 안 닿는다고 했죠? 이거 하라고 하라고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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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머니 뒤. 야야야. 가만히 있어 움직이고 마. 움직이시면 안 돼. 왜 그렇게 불리하겠는데. 멀어? 멀어? 그러면. 옮겨줄게. 어? 저쪽으로 해도 돼요? 아니요. 같은 내용으로 해야 돼요.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얘는 멀잖아요. 나도 뭔데 이렇게 했어! 신배님 신배님 이게 좀 더 잘 안 돼요. 쭈사비 형 쭈사비 형 쭈사비 형.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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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거 맞으려면 뭐냐? 안 생기지. 어 어 1점. 아. 아. 주머니지가 맞겠군. 소꼴 했다. 근데 진심을 다해서 해요. 이거 이거 옆에서 휴줄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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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줄? 힘난다. 네 골. 아 나 이거 잘 넣는데? 펜이 형 맞을 거 같아. 5, 4, 5높이 2, 3, 4, 5 어? 들어갔죠? 네 하나 2, 3, 2, 4, 5 3, 4, 5 유저씨가 같은 거 잘하고 있어 어 들어갔다 들어갔다 5, 6, 6, 7, 7, 7, 8 수고하십시오. 빨리 할까요? 아니면 천천히 할까요? 빨리 하시죠. 네. 하나, 둘, 셋, 넷, 가! 살짝 때려! 저도 한 대만 맛보기로 한 부음 째낼게요. 아니요, 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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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때린 다음에 마지막 세게 때려. 1, 2, 3, 4, 5! 아, 얘네 진짜 나빴다. 아, 제일 아프다, 제일 아프다, 제일 아프다. 자, 오늘도 이렇게 방구석에서 즐겁게 게임을 즐겨보았습니다. 매우 재밌는 게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즐겁게 즐겨봤고요. 다음번에도 즐거운 방구석 콘텐츠 또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오!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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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